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하루는 언제였나요? 사랑을 고백하는 첫날이 아닐까요? 빙고! 뭐야? 내가 여자? 네? 이러다가 진짜 전문 연기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오 쩡가! 근데 왜 담산모마 들어갔어? 아 몰라. 너무 꿈이었고. 사랑의 큐피트 뭐 그런 거란 말이야? 그래 나는 당신들 사랑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? 엄마 아빠 이혼하고 신치. 맨날 싸우는 것 보단 낫지. 아우 뭐야? 아!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였는데? 이 몸에 더 나아가고 싶다고요!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잖아. 아우!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고요! 아우! 내가 한 거 아니예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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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컬리안 이것도 정신나간 년이네